여주시 북내면 외룡리에 건설 중인 LNG 발전소를 둘러싸고 주민과 건설사의 갈등이 여주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가 여주시의 적극 동참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신승훈 기자입니다. LNG 발전소를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가 여주시를 찾았습니다. 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외룡리나 북내면을 넘어 여주시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여주시 의회에서 이미 유해물질 검출이 우려된 바 있다며 발전소 반대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여주시에 요구했습니다. LNG 발전소가 설치, 가동될 경우에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해 여주시 주민과 여주시가 입게 될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느 부분에서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021년 완공 예정인 여주 LNG 발전소는 995MW 규모로 수도권 전력 수급을 위해 상교리와 상구리, 장풍리 등의 송전설로 6.1km와 철탑 16기를 세울 예정입니다. 건설사 측은 유해물질 배출을 막기 위한 최신 설비를 갖추고 상시 측정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주시는 발전소로 인한 주민 우려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바 있지만, 현재 주민들이 찬반 의견으로 나누어져 있어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신승훈입니다.